아직 여유롭게 아주 여유롭게 오케 잡으면 진짜 아낀다 미텍 죽일 때는 아낀다 미텍 죽일 때는 아낀다 야 매드라이프즈인가 진짜 매드라이프즈인가 와 이길 수 있을까요? 영향인데 렌턴 못밟게 테프온다 보호막으로 낚시 산드라이 산드라 야 이거 뭐? 육 되는데요? 미니언 죽이면 미니언 쉴드 없네 와 맞을꺼 다 맞고 빠져주시고 우빈 좋다 우빈 좋다 쉴드 끝날 때 노래서 이야 또 아 빨리 뻗게 있어요 이거 궁 있어서 이겨요 이즈가 앞으로면 이길 것 같아요 이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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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지? 이거 궁 쓰고 아 이겨요 저걸 오네요 다르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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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많이 오겠는데요? 스트레스 살았어요 우와 이길 마지막 너에게 닿기를 야 무빙 이야 스트레스 살았어요 나이스게임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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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게임TV